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남자들이 안좋아하잖아요 너는 그 머리가 안올려 방금 얘가 그랬는데요 선생님은요 전신을 다 붙여야 된대요 되게 통했어 이쁘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화면발이 되게 안 봤네요 그래요? 이뻐요 진짜 화장했어요 그만끼는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렇게 머리를 뻗치게 하고 다니신다던가 이런 거는 개성이라고 생각하세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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